7번, 소드 8번, 이거 나오면, 지성과 관계되면서 이거 나오면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아도 될까요? 하면 안됩니다. 이거 소드 5번, 소드 7번, 소드 8번 이거 뜨면은 그 병원 가면 안됩니다. 뭔가 해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 병원 가면 안되고, 그 다음에 완전히 병이 다 나았을까요?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 다 나온 거 아닙니다.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소드 5번과 소드 7번과 소드 8번은 소드 3번 더 그게 포함이 되겠죠? 소드 2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세 개는 미진한 것을 의미하거든요. 미진한 것을. 미진한 것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좋을까요? 내지는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믿고 수술해도 좋을까요? 했을 때 이 세 개 나오면 수술하면 안됩니다. 거기 가서 사면 안됩니다. 그 방울에서 보면 하면 안되고 그 사람의 실력적인 명의라든지 믿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. 사람들이 왜? 요새 거의 암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또 수술하면 여기 가서 하면 좋을까요? 이런 거 있잖아요. 할 때 요거 섞여 나오면 그거 사면 안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요게 소드 5번, 소드 7번, 소드 8번이 건강적인 명과 결부돼서 나올 때는 좀 많이 치명적이다. 그리고 안에 그 뭔가가 있는가? 살펴봐야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쉬었다가 우리가 세무적인 설명으로 들어갑시다.